미래 여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의 주제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카를로스는 자전거를 잘 탔지만 동생 사리타는 자전거를 탈 줄 몰랐어요. 사리타는 자전거를 배우고 싶었어요. 오빠 나 자전거 타는 법 좀 가르쳐줘. 내일 학교 끝나면 가르쳐줄게 카를로스가 약속했어요. 지금은 완이네 놀러 가야 돼.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카를로스는 자전거를 탔어요. 사리타가 달려왔지만 오빠는 말했어요. 나중에 보자 사리타. 완이가 공놀이 하자 그랬어. 사리타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늘 학교 끝나면 가르쳐준다고 약속했잖아. 안 돼. 완이가 기다린단 말이야. 카를로스는 휙 가버렸어요. 카를로스가 약속을 지켰나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올 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왕이 태어날 장소도 알려주셨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아주 옛날 고대시대부터 이어진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었죠. 700년 뒤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 아기의 탄생을 알려주었어요. 이 아기는 인만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는 뜻이죠. 바로 이 아기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실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답니다. 선지자 미가는 약속된 왕이 그의 양떼를 돌보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라고요. 정말 멋진 약속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어른이 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더해주셨어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고통받고 돌아가실 거라고요. 이사야도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매맞으셨어요. 그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지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선생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나 어른이 되신 후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예배당에 가신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약속에 대해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었죠. 모두들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다시 말아서 돌려주시고는 자리에 앉아 토이 시간을 인도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바로 그 약속된 사람이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었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천사들이 한 약속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약속이었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도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럼 이 약속도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약속도 믿을 수 있겠죠?